오늘은 콜라, 콜라 비유 콜라, 콜라 콜라, 콜라 콜라, 콜라,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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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고기를 넣고 이제 시간이 몇시야 44분이네 한 40분간 이렇게 끓여주고 그 다음에 한 20분간은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돼요 왜냐면 바로 건져 버리면 수축되고 막 질겨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썰는 거를 이제 썰게요 좀 질긴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 하나는 통째로 먹는 걸로 하고 잠시만요 세팅은 아멘 아멘 엢 엢 엢 엢 엢 Uhm 요 엢 Spo